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정말 씨바타스러운 얘기입니다. 장사의 신. 제가 예전에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주도를 자주 가거든요. 제주도에 가서 함덕해수용장에 숙소를 자주 잡아요. 저는 협제도 좋고 함덕도 좋은데 함덕이 먹을 게 더 많아서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함덕해수용장에 자리를 잡는데 거기 앞에서 예전에 그 이렇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렇게 탁 쏘면은 이렇게 고무줄로 새총처럼 탁 쏘면은 하늘로 이렇게 푱 올라가서 거기 이제 날개가 펼쳐지면서 뺑글뺑글 돌아오면서 거기 LED가 달려있는 게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아직도 그분이 장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그분 장사하는 거 보고 너무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은 거의 못 파시고 한 분은 진짜 잘 파는데 거기에 핵심 철학이 뭐냐면 그분은 상호성의 법칙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상호성의 법칙 말이 어려운데 뭐예요? 내가 여러분 기부 앤 테이크예요 뭐 주면은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저 사람은 뱉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제가 그때 3천 원 주고 산다 5천 원 주고 샀나 그러니까 이렇게 체아도 같이 놀려고 거기 해수욕장에서 5천 원 주고 샀을 거예요 아마 3천 원이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 쩐인데 제가 볼 때 그 원가 500원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천 원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사를 어떻게 하냐면 상호성의 법칙을 알아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지켜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뭐랄까 후킹을 당했고 뭐냐면은 그분이 일단은 거기에 야광팔찌를 이만큼 쌓아놨어요 야광팔찌 원가 제가 볼 때 100원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100원 다 50원 하려나 그래서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냥 삼촌이 이거 안 사도 돼 어머니 그거 올라오세요 야광팔찌 하나 채워드릴 테니까 진짜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그러면서 야광팔찌 하나 채워주는 거예요 일단 어때요? 여러분은 상호성의 법칙에 걸렸습니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한 번 쏴봐 그냥 한 번 쏴봐 쏴보는 거예요 그럼 재밌지 않아요? 이미 받았어 엄마들도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10개 해갖고 한 개만 팔면 예를 들어 원가 50원이라고 계삭하면 야광팔찌 그거 엄청나게 많이 뗄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500원에 5천원에 팔면 원가하면 1500원 마진 70%짜리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서 채아랑 그거를 쏘면서 저는 채아 쏘게 하고 그거 이제 그분이 파는 걸 봤거든요 한 시간에 50개 넘게 파는 것 같아요 진짜 30개? 30개 넘게 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얼마야? 5천원이라고 하면 한 시간에 10만원 장사하는 거예요 와 나는 그분이 그걸 장사를 너무 잘해갖고 옆사람이 가여울 정도야 근데 옆사람은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비누 거품만 날리고 있고 말을 못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간에 이 상호성의 법칙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안티프레질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주려면 0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10원이든 50원이든 어떤 여러분이 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천원 벌려고 천원이 여러분이 작은 큰 돈은 아니지만 천원짜리 벌기 위해서 10원짜리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손님이 만나는 게 충격이고 거기서 터지면 천원이 벌리는 거예요 천원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그분이 아마 우리가 그 뭐지 미주리 스타킬르트인가 우리가 그걸 많이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뷰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구독자가 100만도 아닌데 그 미주리 스타킬르트 매출이 400억인가 500억인가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그 미주리 스타킬르트 할머니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튜브는 완전히 보완제고 그냥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수단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거기에 미주리에 방문해서 사람들이 퀼트를 사가게 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신발 세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왜 기억하냐면 이분 아마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옛날에 우리가 그거 빡독 라이브 할 때 전화 연결하셨던 분은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직업이 이렇게 엄청 많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느낌상 그분이 그분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 세탁이랑 이런 거 명품 이런 거 수선하셔 갖고 그 다음에 돈을 엄청 벌어 갖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댓글 달아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봤는데 그분이 왜냐면은 그렇게 쓴 거예요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1000뷰가 되면은 그거 온 거예요 이 15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여러분 1000뷰면 1원이면 1000원이어야 되잖아요 2원이어도 2000원이어야 돼 근데 150만원 왜? 이분이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영상은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그냥 누가 봐도 돈이 안 드는 영상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 명품을 이렇게 보고 나는 영상인데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그 명품을 아끼는 분들은 내 명품 어떻게 이거 망가졌는데 검색하다가 그분 영상 보고 1000명 중에 10명은 문의를 하고 1명은 내 생각에 택배를 보낼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00명 중에 100명은 문의를 하고 10명은 택배로 보내갖고 뭐 건당 15만원이면 150만원 저는 뭐 구조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데 뭐 미주리 스타킬2도 아니고 뭐 아니고 우리 졸끄러기 여러분 중에 그러니까 이게 상호성의 법칙이라서 내가 1대1로 만나서 그 함덕 해수욕장에서 이게 LED 헬리콥터 파시는 분은 진짜 1대1로 하시는 건데 이 디지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를 이용해서 왜냐면은 그분은 세탁소이기 때문에 원래 로컬 장사예요 그냥 개가 안 열려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거를 일단은 그냥 뭐 그분이 내가 볼 때 그분 마음속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딱 내가 내 피셜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뷰스로 떼돈 벌어야겠지 마음을 먹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영상 보면 되게 정성스러워요 그럼 그거 하는데 그분 하루 종일 썼으면 일단 그분 입장에서 10만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을 영상으로 사람들한테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어때요? 일단은 즐거워 즐거워 즐겁고 그 다음에 또 신뢰가 가요 신뢰가 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영상으로 봤으니까 얼마나 명백해요 복원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 상호성의 법칙 하면 일단은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뭘 줘야 된다 진짜 물물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게 쉽게 안 느껴지는데 근데 오늘 미주리스타킬트랑 오늘 우리 여기 세탁소 그 다음에 명품보건 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걸 조금만 굴절 적응하면 그 다음에 똑같아요 신박사TV도 똑같죠 우리도 아예 광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왜냐면 근데 저는 광고 붙이면 또 몇백이 수익이 나요 심지어 저는 되게 짭짤해요 1인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까지 접고 오히려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에서 여러분 일에서 더 부가가치를 내셔서 우리는 양서를 계속 홍보를 하는데 거기서 괜찮은 거 사보시라 이게 정말 가까운 상호성의 법칙은 아니지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느슨한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느슨한 상호성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고 왜 누구는 발전을 하고 누구는 발전을 못하냐 일단은 책만 읽은 사람들은 그냥 즐거움 측면에서는 내가 얻었으면 충분히 성공한 겁니다 왜냐면 유튜브 봐서 재밌는 사람이 있고 TV 봐서 재밌는 사람이 있고 책 봐서 재밌으면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내가 나아가고 싶으면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봐야 되는데 당장 책 사례가 내 사례 같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 드릴게요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한승 원장님이라고 한티역에서 통증 관련해서 치료해 주신 저를 되게 오래 돌봐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거예요 개원을 할 때 여러 사람이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의사가 어떻게 개원을 했나 이런 걸 알아볼 수도 있는데 이분은 제가 5년 전에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자기는 개원하기 전에 100조 원을 벤치마킹 했다고 정말 근데 제가 아는 의사선생님 중에 이분만큼 훌륭한 분이 없어요 일단 얼마나 직원을 일단 직원 복지도 좋아야 직원 복지도 좋아야 병원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셔갖고 이 병원이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인가 그래요 어? 그러면 환자를 더 못 봐서 수익이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왜 1시간 반이냐 병원 점심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이면 어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접수를 그때 받아버리면 진료를 하고 하면 실제 점심시간이 4, 5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를 했을 때 1시간 반으로 해야 직원들이 온전하게 1시간 점심시간을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 상호성이 법칙이에요 왜요? 직원들한테 내가 30분이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직원은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있는 직원이라면 더 뭐랄까 애사심이랑 관계에 대한 충성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먼저 기브앤테이크해 먼저 주면은 굉장히 받게 돼있어요 근데 어때요? 너무 호구되면 안 되죠? 이렇게 계속 줬는데 그냥 뭐랄까 받기만 하고 안 돌아온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끊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천년만년 내가 계속 주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또 맥락으로 바꿔보면은 1대1일 때 그런 거고 이렇게 큰 개 있잖아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있을 때는 천년만년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서 어떤 고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서비스 객단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죠 마진이 얼마 남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미주리스타 킬트는 어때요? 성공한 거예요 거기 뷰수 되게 낮아요 백만뷰 이런 거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1등 영상만 몇백만뷰지 평소에 올리는 건 뷰수 되게 낮아요 제 기억에 보면은요 근데 어때요? 매출이 500억, 400억 달리인 거예요 아무튼 오늘 가볍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장사의 신부터 그 다음에 졸꾸러기 여러분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이한승 원장님까지 해갖고 상호성의 법칙이 되게 직접적일 때 루즈날 때 관계에서 이런 걸 따져봤는데 여러분 상호성의 법칙을 잘 활용을 하면은 뭐 여러분도 다 장사의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걸 생각보다 안 하고 먼저 어때요? 어떻게 더 뜯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것 같까? 이 생각을 대부분이 많이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상호성의 법칙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시고 더 많이 뿌려서 더 많이 걷어서 다 장사의 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중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